1만 6천 3백 8십 좋은 승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 원 빵 리스 한번 발라라 제발 김정수는 안 나오면 돼 아니 아이 김정수 이씨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짜증나 무조건 금에는 7회에서 점수 돼야 아 됐다 오케이 좋아 어 1루타로 가 이거? 좋아좋아좋아좋아 2루타 오케이 하이스팩 좋았어 깔끔 좋습니다 여기서 정성훈이 쳐주면 돼요 정성훈이 똑딱이처럼 해주면 돼요 정성훈 기대할게 말해놓았다 아 아이씨 양신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4분부터 들었어 좋아 나중공만 잘 처리하면 돼 그치 이제는 타사의 카운트다 타사의 카운트 오 뭐야 좋아 3골 이제는 타이밍이다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이거 진짜 김정수인데 이거 무조건 점수 줄인데 이거 아이씨 아이씨 3루 땅볼이 최고였어 방금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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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왜아플라이야 아닌가 뭐야 아 뭐야 공이 안떨어져 아 3루타만렸어 이씨 아 뭐야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우와 캡틴 베트남 캡틴 베트남 핏스윙 큰거 맞을 가능성도 있네 됐다 나이스 아 아 방금 점수 안 내릴 수 있었는데 와 3루타맞아가지고 아 아 맞했다 이거 공룡점 오치 망했다 이거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력은 해볼게요 한번 아 아 진짜 이창종이네 이제 망했네 이제 아 이것도 높은거기였네 또 큰일났다 이거 진짜 하자 해보자 해보자 아 개첨하네 진짜 또 3루야 이거? 노래 보자 한번 오우 다행이다 아 아 천만다행 천만 더 스윙 됐지 아잇 됐다 좋았어 첫 타자가 이득한게 크다 이러면 점수 또 내주잖아 가자 허무하다 허무하다 너무 허무하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내야 된다 됐다 아 아 근데 투수마다 1점씩 준건 좀 아쉽네 여기서 점수 못 내면 끝이네 이제 아 이 수고신을 공략을 해야되네 역시 루의 김민식 역시 루의 김민식 여기서 주자가 싸임을 할만하나 일단 노하우 지금 무사 1루는 좀 굉장히 좋은 느낌이긴 해요 좋은 느낌 2행국 타임이니깐 한번 참고 어? 들어와버렸네 이게? 아 진짜 이제 비슷하면 뭐야 와 원수 SS를 숨기고 있었네 안된다 형사는 안된다 오 다행이다 아 야 다행이다 와 저거를 다행이다 천만다행 천만다행 히트앤너는 이번에 주의했구요 와 잘 봤다 와 이걸 봤다 내가 내가 이걸 참았네 으악 아 아 가능? 아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아 아 김정수 진짜 오철빵이었는데 이거 아 왜 김정수가 나와가지고 아 또 삼성이야 하지 아 crackers 아